네 감사합니다. 드림 목동 메가박스 무대 인사 1일 재배연을 받은 누가 봐도 영화배우 김동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큰 환호와 박수로 드림의 주역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반응환점 박채린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이요. 이거 총 치시네요. 아 긴장된다. 그럴 수 있어. 네 아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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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영화와 함께 나올 시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드림 연출원 이병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영화가 연휴 보냈는데 좀 즐겁게 보냈는데 보태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남성 역할 맡은 정승길입니다. 자리 가득 배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선 역할 맡은 이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영화 드림이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게 관람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주민 여러분. 목동사하고 있는 목동남자 연출 역할을 고맙습니다. 오늘의 아이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임국 허수석입니다. 하시는 일 다 이루시고 계획, 꿈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 영화를 모시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드림에서 앵글키퍼 전문수 역할 맡은 양혁민입니다. 환경 같은 일에 인해 자리를 갖는 명을 주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하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유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송민TV 역할을 맡았던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해서 무대 인사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오히려 더 너무 힘을 많이 받고 너무 즐거운 주말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보지 않게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도 즐거운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재밌게 영화를 보셨다면 2차, 3차 그리고 주변에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밌게 보고 오세요. 오늘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드림 많이 입문해 주세요. 잘했어. 드림 많이. 드림 많이. 드림 많이. 드림 많이. 드림 많이.